TF화는 기본적으로 물기 있는 잔디에서는 어떤 거든지 다 미끄러져요 멀티님 그거는 TF화의 숙명이에요 TF화는 물기가 있는 구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이 아니어서 그래요 물기가 있는 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서 스터드가 이렇게 얇고 낮죠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인조구장이 잔디의 길이가 짧겠죠 그리고 잔디 표면이 나일론이죠 인조잔디는 나일론에 이런 고무창이 아닌 제품 외로는 어쨌든 그립이 형성 발생시킬 수 있는 잔디구장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미끄러워요 그런 종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에 따라서 각종 브랜드마다 조금씩 이 스터드 뭐죠 이 제품들 TF화의 모양이 비슷비슷하니까 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딱 비슷비슷하죠 높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거는 C3가 그립이 더 좋고 아스레타가 그립이 더 안좋고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건 그립 차이가 없어요 스터드가 있으면 그냥 스터드가 다 있는대로 그립이 있어요 이 모양이 뭐 블레이드다 뭐다 물론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그거되지만 원형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립성에서